안녕하세요. 이델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지난주 제가 신대가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좋은 종목을 잘 담아놓고 FMC 전까지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FMC 예상대로 25BP 노멀스텝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4.5에서 4.75%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도 노멀스텝 한 2회 정도 많으면 그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기준금리가 좀 동결이 된다거나 어느 정도 고금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경제가 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불황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 시그널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좀 큰 그림 아에서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현 시장에서도 결국 기술적 반등 제가 지난번 강의 드렸던 1차적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고 2차적인 반등은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수 따라서 기술적 반등 구간인 장기 평상까지 주가가 못 올라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해당 회사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실적들이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노란통이나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가이드라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올해 저는 경기 불황기에는 무조건 종목 장세와 실적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기술적으로 위치가 낮아서 진입하기에 부담 없는 자리에 있는 기업 이건희와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과거부터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지만 실적이 턴오라운드 되고 있는 기업들 리오프닝 주도의 그런 흐름들을 보였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도 중요한데요. 지수의 큰 방향성 아래에서 좋은 기업들을 잘 포트에 편입해야만이 올해 계좌 수익률에 대었던 상태를 많이 다르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국제 유가라든지 글로벌 증시라든지 또는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채널이나 노란톡에서 많이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얘기드리는 기술적으로 위치가 부담이 없고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 제가 공부하실 수 있게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을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채널 추가가 될 거고요. 거기에는 전일 있었던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새벽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국제 유가라든지 환율 동향들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아시아 증시도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리뷰와 복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시장 어떤 브리핑 내용들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랑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노란톡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오늘 언어 업종에 주도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간 기업은 이런 기업들 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오셔서 경험을 해보시고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쳐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거품이 다 빠진 상태에서 종목 장세가 그리고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을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추가 노란톡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확주 시즌2 매매의 기술이죠. 25번째 강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주식 투자 실전 키워드인데요. 저는 사실 신대강에서 강의를 드릴 때요. 실전에 써먹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은 영문 전공이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경영학과 수업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바로 실전 사례에 써먹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고 실제적인 사람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잘 얘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기술적인 내용들만 하셔도 매번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캔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영망치형 캔들 실적 성장주는 윗고리 잡아먹는다. 그런 것들 JVM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게 또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KIS도 한번 차트 보시면 지난번 장대음봉 시세 분출했다가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상승형 상각스러운 패턴 기억나시죠? 고점은 그대로고요. 저점은 높아지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매집봉도 나오고 이중바닥도 나오고 역해든 숄더도 나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상승은 어닝 시즌 실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부분을 좀 주안점을 놓으시면서 현 시장은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면 증시는 지금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증시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지금 잘 수익을 챙기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 조정폭에서 좋은 종목들을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순환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고점 돌파, 저항 그리고 추세 전환 이 부분 설명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더 한 걸음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이따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얘기 똑같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PER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PEG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건 기반한 거는 EPS라는 걸 통해서 근데 이게 다 영문이라서 생소하고 겁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냥 회사가 버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보시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파열할 정도는 알고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제가 얘기 드리는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이번에 이번 작년 4분기 때 1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올해 1분기에 만약에 5천억 원을 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적이 큰 기업일 뿐인 거지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접목시켜서 실적을 보셔라. 이 얘기를 제가 매번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저는 15%, 10%, 5%씩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업에 부합되는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기업에 부합되는 기준은 해당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상장회사가 2,300여 개 회사고요. 이 기준에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는 150여 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좀 더 기준을 강하게 한다고 한다면 100개 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개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최대한 선별하셔서 투자하셔야지 지금 종목 장세에서 계좌의 어떤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갑니다. 정검관님.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접목시켜서 보셔야 된다고 매번 얘기 드린 이유가 아까 이런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고점에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이 본전, 매수가까지 이상 올라와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시간 가치도 아깝고요. 기회비용이라고 놓고 본다면 시간이라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 강의 드렸던 캔들이 20일 유평선을 돌발할 때부터 보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리고 여기서 이중받아 펜트 만들면 여기서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1차적으로 여기서 필터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들을 산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 미스매치되는 구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좋은 주식을 사서 수익 내기까지의 어떤 리드타임 이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게 바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쪽만 아신다고 하면 실적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빨리 파실 거고요. 기술적 분석을 모른다면 무작정 들어가서 한없이 기다리는 투자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합하셔서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의를 드릴 때마다 매번 매번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건 사실 그렇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물론 저는 공부를 하면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초과 이익을 거둘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정보력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하는 전제 조건 한에서는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아느냐입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뉴스를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에 어떤 호재가 많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을 좋은 타이밍에 잡자라는 이 공부의 양만 잘 하셔도 시장에서 좋은 퍼포먼스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오늘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그만큼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요식행위로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서학주 시즌 1에서는 이거를 공부를 했고요. 그렇죠? 저희는 여기에 기술적 분석이랑 살짝 펀더멘탈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이 서학주 시즌 2에서 기술적 분석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분석은 심플하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캔들과 그리고 패턴과 그리고 이동평균선 거래량 딱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너무 많이 안다는 것도 주식시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점인 실적을 놓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좋은 중목을 매매 그렇죠? 매매라는 게 뭔가요? 매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매는 매도가 되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사면 비싸게 팔면 되는 게 주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같이 열심히 공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 추가와 노란통 많이 들어오시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리마인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오늘 첫 번째 개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매우 빠르게 수납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 수납매라는 건 업종별로 돌 수도 있고요. 업종 내에서도 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식시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상대적 가격입니다. 상대적 가격. 이 뜻이라는 건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장기평성까지 많이 올라간 기업들보다는 차라리 실적은 비슷하게 좋은 기업이지만 기술적으로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아서 주가가 낮게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매라는 개념도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제가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섹터가 존재하고요. 일정 기간 순환을 하면서 섹터별 또는 섹터 내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런앤런이라는 방송에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여기에 수식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태조 이방원의 재림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 부분으로 제가 오늘 사례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 작년 3, 4분기 때 굉장히 핫했던 섹터잖아요. 그런데 시세가 엄청 분실됐어요. 그런데 주가는 한없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정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격 조정이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또 한 번은 기간 조정입니다. 그러면 가격 조정이라는 건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요. 기간 조정이라는 건 주가가 횡보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조 이방원이라는 건 앞자만 딴 겁니다. 태조의 태는 태양광, 두 번째 조는 조선주, 그리고 세 번째 이는 2차전지고요. 네 번째는 방산, 다섯 번째는 원자력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원자력 섹터는 크게 아무래도 어떤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 펀더멘탈 기준으로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나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쪽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그동안 시세가 분출됐던 이 네 가지 섹터들, 태조, 이방까지의 이 네 가지 섹터는 시세 분출에다 조정받는 게 있었고요. 조정을 받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중받아 패턴 얘기 드릴 때 이전 저점보다 높게 저점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 네 개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2차전지 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업종별 순환배가 지금 태조, 이방원 쪽으로 돌았다고 한다면 2차전지 내에서도 지금 주가 흐름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포스코케미라캠이라는 기업은 삼성 SDY와 굉장히 큰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앞으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죠.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 다 어디에 해당되는 기업인가요? 바로 양극재와 응극재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응극재를 같이 하고요.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양극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기업들부터 우선 업종별 수납매가 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디가 돌까요?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수납매가 돌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다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가는데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만이 좋은 기업을 편하게 사서 시간에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특히 삼성중공업, 또 다른 하나는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 3인방은 주가가 잘 안 갔습니다. 똑같은 조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적이 터널 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부터 먼저 갔고요. 그 다음 차순위를 본다고 한다면 업종 내 순환매를 본다면 당연히 이쪽 기업들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사들이 갔다고 한다면 관련 기업들이 뭐에 있을까요?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플러스알파로 본행지 기업들과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순환매에 대한 업박자를 안다든지 또는 좋은 타이밍을 팔지 못하고 그 타이밍을 놓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업종에 있는 순환매가 돌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편히 못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매라는 개념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일정 기간 순환하면서 섹터별 또는 섹터 내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겠고요. 플러스알파로 제가 좋아하는 선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선별적으로 갈 거다라는, 선별적으로. 어떤 선별적이냐면 당연히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플러스 또다시 실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업종에 대해 순환매가 기대된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조 이방원 얘기를 좀 드리면서요. 이쪽에 대한 업종 섹터로 돌고 있죠. 방사원 보시면 어제 오늘 엄청 좋았습니다. 인텔리안테크, AP위성, 그리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AP위성은 접근을 잘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주가의 상승폭은 제일 큽니다. 이걸 통해서도 또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업종 내 순환매에 대해서요.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볍고 적자 기업이나 제로테마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먼저 갑니다.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이 AP위성이라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실적이 보여지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인텔리안테크, 켄코아, 에어스페이스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하반경 시설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분출됐다가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하시는 거고 실적이 확인돼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때는 수익실현 구간이고 이거 기억나시나요? 패턴 중에 하나죠. N차 패턴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 더 보고 본다면 저점을 이전 저점보다 높이면서 신뢰도를 높였고 이중마다 패턴이 된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강의 드리는 개념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그리고 딱 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정도로 숙달 반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이 많이 공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주 얘기 드릴 때 삼성중공업 쪽 얘기를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순식간에 그렇죠? 순식간에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장기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을 좀 볼까요? 2021년에 동사의 영업이익은 무려 1조 3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적자 지속이죠. 적자 지속이요. 한 가지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적자 지속이 아니라 적자 축소입니다. 적자 축소에서 다면 뭐가 나올까요? 올해는 흑자 전환이라는 겁니다. 이 흑자 전환이 되는 기대감들로 인해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주가를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 좋은 실적을 내야 되고요.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이어져야 됩니다. 저희 지난번 강의 드렸던 추세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상수형 삼각수로 패턴입니다. 그렇죠? 고점은 그대로인데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돌파하면 반등, 기술적으로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전에 강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힌트의 자리가 됐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바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터널 언데드의 기대감들로 인해 주가는 다른 조선사들보다 강하게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중 바닥 패턴 나왔죠. 그리고 장기 입평선 뚫어서 지금 새로운 기존의 저항선이 뭐로 바뀐다고요?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는 다시 한번 어떻게 올라갈까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우상향 한다고 한다면 단기 입평선을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 위로 돌파해야 되는 모습들을 연출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뭔가요? 골든크로스예요.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 위로 돌파한다? 골든크로스 상승의 힘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축가는 우상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결국 이 우상향이라는 것도 실적이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을 했고요. 캔들이 21 입평선을 돌파할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장기 입평선 돌파했고요. 이제부터는 추세 전환이 될까?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조선주들보다 이번 주 탄력성이 좋았던 기업들은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들 가질 수 있는 기업들 두 개 기업이 바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회학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도 가져와 봤습니다. 똑같이 좀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도 삼성중공업과 패턴이 비슷하죠. 패턴이라기보다는 주가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추세를 못 전환시켰어요. 그런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가 적자폭이 작년 3분기가 되겠죠.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그걸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런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고 실적이 완벽하게 받쳐주지 않았던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적 터널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최근의 주가 하락세 중에서는 가장 크게 반등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을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솔직히 공적자가 굉장히 많이 투여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관심 있게 보실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볼게요. 2021년에 영업적자 1조 7,500억 원입니다. 2022년에 영업적자는 1조 1천억 원이고요. 적자 지속이긴 했으나 적자를 축소했다.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다른 여타 조선사들보다 이거를 고스란히 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죠.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업들은 다른 여타 조선사들보다는 실적 회복세가 젖었는데 그 더딤민들이 이번 주에 강하게 상대적으로 적감의 수세가 세게 들으면서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이 업종 내 순환회를 보실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볼 게 앞으로는 추세를 전환해서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예상을 좀 해보자면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추세를 나오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올라갔다가 장기 병선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올라갈 수 있는 N자 패턴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면서 하는 겁니다. 패턴도 적용도 해보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고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동사 보시면 똑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 돌파를 했고요. 팬들이 21평선 위로 돌파할 때 관심 가졌다가 그렇죠. 거래량이 증가. 좀 미비하긴 한데요. 최근 6거래량 동안 보시면 계속 거래량이 100%씩 늘었습니다. 6일 동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늘려놨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장기 병선 돌파했고 이제부터는 추세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어서 업종 내의 순환매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내의 순환매라는 건 상대적 가격을 비교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대적 가격이라는 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다가 이제서야 좀 턴어라운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바로 조선사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안과 삼성중공업이 강하게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상대적 가격을 비교해서 이제부터 만약에 태조이방원 쪽에 조선 섹터에 순환매가 돈다고 한다면 1차적인 업종 내 순환매는 우선 조선사들 중에서 돌았고 2차적인 부분은 바로 조선사 아직 안 간 조선사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조선 기자재 기업들 또는 조선 관련된 본행지 기업들 LNG에 관련된 본행지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조선사 쪽에서 만약에 이제 순환매를 끝나고 난다면 조선 업종 내에서도 업종 내 순환매는 기자재나 본행지의 순으로 될 수 있다. 피팅 밸브가 되겠고요. 그렇죠? 아니면 조선 엔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생각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하셔야 할 필요가 잇따라는 부분들을 또 얘기를 드리겠고요. KSP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끝냈습니다. 중소형주 치고는 실적 발표를 너무 빨리 했습니다. 이 뜻은 제가 일전에 사실 노란통에서도 얘기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고용이라는 반도체와 로봇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대형주들 못지않게 굉장히 빨리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다음날 바로 주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결국 중소형주 안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 미리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대형주들은 이미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중소형주들한테 기회가 많다는 것을 하나의 좀 부차적인 팁으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KSP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움직이고 한없이 바닷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가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해서 차트를 그려놓고 실적을 같이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이때 한 차례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분실됐어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드론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제로 테마에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윗꼬리 잡아먹는 실적성장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영망치형 캔들. 윗꼬리 잡아먹으러 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볼린저 밴드 하얀선 이탈했다가 지금 캔들은 21평선 돌파했고요. 그동안 주가가 너무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상당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매직봉 한 번 출연을 했습니다. 또 매직봉 출연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거 잡아먹으러 올라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재착이 부과되든지 또는 제로 테마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충분히 여기까지도 룸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업종 내 수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피팅멜브, 기자재, 본행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사례 설명으로 그리고 실적과 같이 가미시켜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 실적 자체가 사실 밋밋했던 기업이에요. 굉장히 플랫했고요. 2019년부터 2021년 실적까지는 그냥 18억에서 21억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결과치를 다 발표했어요. 저는 이런 기업들 사실 표현을 할 때 이미 정답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35억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35억이요. 그런데 2021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20억이었어요. 그러면 얼마 늘어난 건가요? 15억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성장률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75%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을 잘 반영시키고 있는 현재 주가인가? 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겠죠. 실질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상승형, 삼각스러운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는 숄더 패턴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업으로는 똑같이 피팅벨이브 관련된 기업인데요. 디케이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은 25억 원이었습니다. 25억. 2021년에 영업이익은 84억 원이었습니다. 84억 원. 꽤 많이 늘었죠. 영업이익이 거의 60억 가까이 늘었으니까 실적이 거의 3배 넘는 성장을 한 거예요. 300% 성장한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칵타르 부프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나라 LNG 조전사들이 수출을 많이 했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된 기자재 기업들은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2022년 실적은 약 얼마 늘었을까요? 16억 정도에 35억. 거의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한 60%도 실적 성장을 한 거죠. 그럼 여기 또 늘어났습니다. 물론 회사가 폭발적인 실적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연평균 성장을 놓고 본다면 굉장한 거죠. 그렇죠? 이 2년 동안 놓고서도 연평균 108%씩, 180%씩 성장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작은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야, 위험하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어떻게 성장되는지 보셔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실적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 회사가 실적 성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동사 좀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 주간 어떻게 됐나요?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주가는. 여기 보시면 21평선을 지지받고 계속적으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했죠. 그리고 태종, 이방원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동사도 계속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1차적인 시세 분출을 했죠. 아까 태종, 이방원 얘기 드릴 때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도 같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강력한 저항선 때도 지금 뚫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큰 그림 안에서는 이중 바닥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바닥,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은 지난번 바닥보다 높잖아요. 이걸 해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결국 회사의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보시면 최근 들어서도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거래량은 사실 이 시세 분출 용액이기도 했고요. 매도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시점이 됐든지 간에 좋은 기업을 이 자리에 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모아가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납매가 돌 거니까.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시세가 낮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납매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가격, 이 상대적 가격이라는 건 시세가 분실됐던 업종과 아닌 업종을 놓고 본다면 아닌 업종에서 좋은 실적이 좋고 주가가 낮은 기업을 잘 찾으실 필요가 있다. 주가가 낮다는 건 단순히 어느 정도 고점대비에서 얼마 이하 내려왔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실적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도 싸다라는 걸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PEG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시즌1 때 강의를 드렸는데요. PER은 단순히 이때의 수익성만 가지고 보는 펀드멘탈 지표입니다. 근데 PEG라는 건 그로스라는 건데요. 성장이죠. 성장. 그렇죠. 성장 개념까지 접목시킨 게 바로 PEG입니다. 이런 것까지 한 발 더 나가셔야 많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순환매 얘기를 드렸고요. 순환매라는 건 업종별 순환매도 있지만 업종 내에 순환매 있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좀 된 자료이긴 한데요. 이미 데이터로도 검증이 됐었습니다. 2022년 수주 목표율 달성률은 이미 꽤나 제가 오래전에 만든 자료지만 90% 이상 달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고요.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는 건 이게 물건을 납품을 하면서 회사에 뭘로 연결될까요? 당연히 실적과 연결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급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매출을 바로 인식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회계학적으로 그래요. 저는 이제 경영학하면서 회계학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이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치에 대한 매출액을 한 번에 계약을 공급한다고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계약 공시를 보신다면 그 공급 계약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그래서 올해 얼만큼 잡힐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신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시와 관련된 팁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또 혹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도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시와 관련된 실천 투자 키워드는 정고점과 저항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지난번에 정고점 얘기 드린 게 바로 한 가지 더 돌파와 추세 전환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저항일 수도 있고요. 바로 돌파일 수도 있는 거죠. 돌파가 된다는 건 뭔가요? 추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실적도 좋고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결국 그거에 대한 타이밍도 순환매가 될 때 잘 잡은다고 한다면 내 거에 손익률을 좀 더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점에 사신다고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20%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20% 위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를 못할 거잖아요. 대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싸질 때는 매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결국 이전 저점보다 높은 데서 저점을 만들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실적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우리 정고점과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직전 고점은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어떤 기업이 좀 좋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딱 보면. 여기 지금 고점이었습니다. 고점을 쭉 연결할게요. 그렇죠? 이거 뭐가 될까요? 저항선이죠. 저항선. 그렇죠? 그런데 이때 굉장히 좀 망청 캔들이 나왔죠. 망청 캔들이 뭐죠? 시장의 방향성을 변환시킬 수 있는 변환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 힌트가 되는 캔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기술적 분석까지 온다니까요. 기술적 반등까지는. 그 자리가 바로 저항선. 고점들을 연결한 바로 이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린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면서 역배율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역배율을 짧게 만들었지만 지금 이 평선 수렴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은 어떻게 할까? 업종 내의 수단매가 돈다고 하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 결국 이게 전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여기 1차적인 상승상각스러운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갔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손을 그어볼게요. 이제 이 자리는 저항이었던 게 지지선을 바뀐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올라갔다가 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이 있다. 실적주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 14,250원을 돌파 기원 테스트 과정을 또 거칠 텐데요. 그 과정은 결국 돌파할지 말지에 대한 결과는 실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 그리고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도 있고요. 여기는 돌파 그리고 결국에는 실적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개념과 같이 한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좀 리바이벌 해서 가져온 부분이 있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섹터도 사실 업종 내에서 손담배가 좀 돌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KINX는 이미 여기 보시면 우선 밑에는 이중마다 패턴을 만들었어요. 전고점은 이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에서 근데 이렇게 또 그어보면 상승상각스러운 패턴이 나오는 거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세요. 이때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카카오 좀 먹통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반사익으로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또한 매집봉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한 번 돌파를 못했죠. 다시 한 번 저점을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중마다 패턴 만들고 큰 그림에서는 상승상각스러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을 해낸 거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림 그대로예요.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 번 올라가잖아요. 이거 무슨 패턴이죠? N자 패턴이에요. 이렇게 보면 또 이중마다 패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펀드멘탈 분석을 외우며 두 개를 같이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 텐데요. 오셔서 많이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은요. 내가 공부한 것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매우 합리적인 곳입니다. 되게 리저너블하고 이성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하실 수 있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장중혜 전환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부분 노란 도구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참여 그리고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 부담도 없고요. 오셔서 편하게 공부하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기술적 위치가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과연 주가가 흘러가는지 다른 여타 대비 회사들보다 주가 흐름이 어떤지를 보시면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INX는 보시면 제가 얘기 드렸던 다양한 패턴들이 숨겨져 있고요. 거래량도 조금씩 조금 쓸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수라는 기업이에요. 파수라는 기업도 주가가 굉장히 지지분이 했죠. 이중 바닥 패턴 만들고 굉장히 기간 조정도 오래 많이 받았고요. 근데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는 IT 섹터 좀 붐이 밀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기 입형선 돌파했다가 내려왔죠. 제가 검은석 선을 근거는요.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했을 때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항 돌파했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제 차 상승하는 거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실적이 견인차가 될 거라는 거 결국 실적을 보셔야겠죠. 파수라는 기업의 실적은 2020년에 영업적자였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42억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2022년 작년 기준으로 컨센스는 두 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올해에도 2022년 컨센스에 비해서는 60%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주가는 실적 연평균 성장률은 꽤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의 성장이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연 이 고점을 뚫고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차적으로는 반등을 나왔고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이 또는 작년 한 해 실적이 좋다고 한다면 제 차 전 고점인 저 가격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업종 내 순환매 얘기 드리면서 파수와 KINX는 장기 평소는 다 돌파했습니다. 이 친구는 실적은 어떤 건지 볼게요. 2020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5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90억이 정도가 되겠고요. 올해도 작년은 2021년 대비해서는 한 20억 정도 늘어나겠죠. 26억 정도. 그런데 주가는 아직 덜 갔습니다. 업종 내 순환매가 돌고 동사의 회사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한다면 장기 평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되겠죠. 이게 바로 업종 내 순환매에서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한 단지 좀 얘기 드리면 매집봉이 한 번 나왔었죠. 영망치형 캔디 나왔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바닥도 살짝이지만 이전 바닥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중 바닥 신뢰도를 높였고요. 우선 1년 2평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2평선까지 돌파한 기업은 을의 2년 2평선까지 돌파하는 흐름들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거래량도 지금 계속 실리고 있다는 거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업종 내 순환매에 돌 수 있는 기업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찾으시는 게 더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섹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것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좀 된 자료이긴 하지만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 중에 네 번째에 위치된 게 바로 사이버 보안 실패입니다. 저희가 겪어본 것처럼 제일 큰 위험은 알 수 없는 전염병들.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주식시장에 너무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관련된 제가 공부해야 되는 산업 섹터에 있는 관련된 다큐멘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달도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우주항공 섹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글로벌 우주에 우주에 있는 어떤 관용근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존의 우술로는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위험이 되겠고요. 생계위기 지금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 기상이변 이건 지구온난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신재생에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버 보안에 실패라는 건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디지털 라이제이션이 되고 있어요. 이 뜻은 내가 다양한 정보들 내가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고 기록들이 다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은 보안이 매우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해커가 침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협박하고 있죠? 최근에 바로 코인 달라 금고 기록을 안 놓기 위해서 그래서 코인으로 데이터를 잠가 놓고 협박하면서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이버 보안에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뜻은 IT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세계적인 데이터 보안 산업의 전망은 연평균 14%씩 성장하는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산업군과 연관된 부사를 자주 설명드리는 게 뭔가요? 구조적 성장 산업군입니다. 구조적 성장 산업군. 이런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 비즈니스 오닝 기업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파수라는 기업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하고요. KINS 좀 볼까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업종 내에 수납매를 잘 찾아보실 때 이런 것도 되게 테크니컬한 기술이 되겠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간 기업을 찾는 것도 지금 지수가 바닥에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잘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오늘 개념이 실전 투자를 할 때 너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복귀도 하고요. 개념 정의도 하고 다시 한 번 리뷰를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라는 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업종별 그렇죠? 업종별 순환매가 있고요. 업종 내에 순환매도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 섹터별 주가 흐름들을 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이 순환매라는 건 제가 조급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상대적인 가격 비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에어부산이라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웨어 저가 항공사들을 보시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상승 흐름이 강력했던 기업은 이 기업이었어요. 다른 기업들은 장기평석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예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리오프닝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아까 똑같이 되겠죠. 섹터내 주가가 가장 덜간 기업을 찾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수익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 순환매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이 부분도 잘 찾아보실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이 섹터도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앞으로 선별적으로 주가가 흘러갈 거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2차 전진은 소재가 움직였다. 장비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조선도 조선주들 실적 터널 라운드 기업들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음 실적이 잘 나왔지만 앞으로 더 기대되는 기업들, 조선사들, 기재재 기업들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장기평선을 뚫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 그게 결국 추세 전환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조선 기자재 기업들 예시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전 고점 저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전 고점은. 여기를 뚫으려면 실적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드린 것처럼 상승형 상각스러운 패턴에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은 그대로인데 이걸 돌파한다는 건 여기에 수급이 붙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온다고요? 한번 갖다가 조정 나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포인트를 사시는 분 될 거고 실적이 대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이 좀 제가 너무 많은 걸 설명드리고 싶은데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 좀 더 많은 설명은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을 통해서든 또는 노란톡을 통해서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거기는 제가 유가, 환율, 그리고 유혹증식, 아치아증식 분석해서 자료 올려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랑 실시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고 거기서도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많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시는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상태고 이전 고점 부분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주요 키워드를 실전에 잘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조금 더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내 계좌에 좋은 종목을 담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수학주 시즌2 25번째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